디에이치 펠리스 총 35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9호선 염착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포른복층 구조입니다. 지하주차장 이용하며 자두식 일렬 주차 가능해요. 파격 할인에서 분양 진행 중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사 계획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서둘러 집 구경하세요. 스리룸 구조도 파격 할인에서 분양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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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이벤트 확인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사항이나 집 구경은 이 집 사키비로 지금 전화하세요. 친절정담 해드리겠습니다.